보람이 쌓죠? 무심.. 온나씨 정신 들어요? 대표님.. 저 하나도 안 추웠어요 대표님이 더 추웠잖아요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? 나는 서지연씨한테 뭐해요? 저 사람 목숨이 왔다고 따는데! 사람 목숨이 왔다고 따는데! 어?! 아, 진짜! 아, 나 나 나 나 야! 아, 어디야? 미쓰이. 이상한 고추. 되게 사랑합니다. 꿈이요? 그럼 사람이 아니야? 아, 이해해. 아니예요? 체력소머도 많이 드셨을 텐데. 아, 뭐 좀 괜찮습니다. 멀쩡합니다. 왜 그러는 건데? 뭐 있네. 뭐 하는 건데? 뭐지? 교수님은 어릴 때 어땠어요? 제가 이사를 자주 다녔거든요 그 한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째서요? 되게 외로워 보였어요 같이 일을 써주고 싶었습니다 들을 못 봤어요 무슨 소리야? 돈까지 걸렸는데 목을 이렇게 해 그가 서치환 씨랑 아는 사이거든요 뭐해하지? 우리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이것만 잘 해드리려고요 이거 이거요 선생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동아씨가 여기 없었어? 어디까지 소원에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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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고양이는 무슨 차를 써서라도 이 거래를 송사시킬 거예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윤석열이의 자녀서지 대표의 자녀서지 서채원님 윤현호